평창올림픽 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하여 회담 개최와 관련한 문제들을 남축과 제때에 용계하도록 3일 15시부터 북남 4일에 판문점 연락 통로를 개통할 때에 대한 지시도 주셨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진지한 입장과 송실한 자세에서 남조선 축하와 긴밀한 연기를 취할 것이며 우리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